지난달 6월 말 한 7달 초에 미국과 세계의 미술계를 뒤흔들었던 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메인주의 어느 한 가정집의 옷장에서 발견된 그림이 경매를 통해서 15만 달러에 팔렸기 때문이죠 이 판매자의 말에 의하면 이 그림은 자신의 이모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희귀한 책이나 예술품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집에 있었던 그 옷장에 지난 5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판매자는 이 그림이 이모 할머니가 취미생활로 그리신 건지 아니면 어디 여행 가셨다가 누구의 그림을 구입하신 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옷장에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그대로 놓고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림은 수십 년 동안 그 집에 살았던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림 그리고 그저 그냥 종이 한 장에 그냥 어떤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뿐인데 왜 이 그림의 값어치가 15만 달러의 그 가치가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20세계의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우리 일생생활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가치 없는 종이라 할지라도요 미국의 천재 시인이라 불렸던 롱페울러가 이 종이에 자신의 시를 탁탁탁 적으면 이 종이는요 바로 6천 달러의 이상의 그 값어치를 가지게 되고 미국의 역대의 대부호라 불렸던 롱페울러가 이 종이 위에 자신의 그 멋진 사인을 축축축축하게 되면 이 종이는 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종이 자체가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종이의 가치는 높고 낮게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종이와 같은 그 존재라면 우리는 현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흔하고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그 종이의 가치,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가장 귀한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자신의 그 가치를 어떠하다, 어떠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분들 중에서 우리들 중에는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자신 위에 자신이 가진 경제적인 그런 가난함 또 연약한 병든 육신, 또 낮은 학력, 또 연약한 힘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연약하다, 연약하다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어디에 대었어요? 종이라는 자기 자신이 막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보면 어때요? 아, 연약할 수 없어요 진짜 가치 없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 중에는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자신 위에 경제적인 부유함 아주 건강한 육신, 높은 학력, 그리고 강력한 힘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어디다 썼기 때문에 종이라는 자기 자신에다가 멋지게 써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높은 사람, 나는 가치가 높은 사람이야라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분들은 종이라는 그 자신의 그 위에 세상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강함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소, 바로 이 이름을 적어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소께서는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로 마음 가운데 새긴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소인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2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2인치심은 뭘 얘기하죠? 우리 가끔 갖다 돼지고기를 사도나 그러면 이 비계에 그 겉에 스킨에 달려있는 빨간색 있잖아요 도장, 딱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딱 용어, 넌 내 거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장차 예수 그리소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예수 그리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소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는요 수십 년 동안의 옷장 안에 방치되었던 이 별벌리 없을 것 같은 그 그림처럼 우리는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요 잠시 존재할 때만 가치를 받는 존중을 받는 그런 세상에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소와 함께 존중을 받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소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소를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조롱을 하고 모든 그 핍박을 주어도요 어때요? 히브리소 11장 38절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소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갈라데아에서 나오는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세상으로부터 모든 칭찬과 모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신본주의의 그 사회에서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바울보다 더 한 사람을 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최고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후에는요 세상에 온갖 미흥, 온갖 모욕, 온갖 배척을 당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소에 대한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소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부터 미흥과 모욕과 배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요 그리소니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상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공격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바울이 자신의 구원과 사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안에 소유하였어요 우리가 가진 그리소니루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서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특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바울이 따라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그리소니드 교회라는 곳은 무조건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여보시오 모세의 율법대로 한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주장과 함께 유대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전통과 문화와 접목시켜서 그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와 더불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 했던 그 공격은 바울이 가진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이 공격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눈 이 갈라디아의 일장만 봐도요 계속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성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사도다 나는 내가 받은 말씀은 사람이한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라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그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보금의 그 열매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평안한 그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어느 날 갑자기 온갖 편지와 또 갈라디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듣게 했던 소식은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그 교회에 와서 바울은 거짓 사도이며 그가 전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보금은 거짓 보금이다 라고 가르쳤다 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악성 댓글 공격입니다 이 악성 댓글은 어떤 것입니까? 뭐 무슨 일만 생기면요 익명의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그 익명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그 특정 단체에 향하여서 그냥 퍼붓는 그냥 악성 댓글 공격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아주 무분별하게 벌어지게 돼요 심지어는 개인의 SNS를 추적하고 또 해킹하기도 하고 그래야 해서 개인의 신상을 그냥 막 공개하면서 진짜 얼굴 마주대면서 말할 수 없는 그 험악한 온갖 그 욕설을 다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공격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뭐 비록 악성 댓글이 어떤 개인의 몸을 우리 몸을 때리거나 흠집내거나 상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악성 댓글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감정을 공격하여서 그 개인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개인은 어때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악성 댓글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악한 짓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모습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행동도요 사람들이나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온갖 그 비방을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마다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 돌고 돌고 돌다가 그 소리가 바울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예수님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부른받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전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자들의 그 역량으로 바울이 가진 예수 그리소에 대한 그 정책성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무척 괴로웠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나 친구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그 거짓된 소문을 듣고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야? 너는 제대로 믿고 있냐?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롱할 때 우리 감정에 느끼는 그런 느낌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이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자신의 그 삶을 나누면서요 예수 그리스의 자신의 그 구원과 사도를 수 있는 그 사명이 확실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전하였습니다 먼저 본문의 18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후 3년 만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색도상에서 만나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른받은 후에 3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그 3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짧지 않은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이 사도인전 9장을 보아도요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색에 있는 어느 집에서 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누굴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난 후에 그가 눈이 떠지고 다메색에 있는 회장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예수에 대해서 전하다가 그 미움을 받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그 암살을 피해서 이 다메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기록을 보면 다른 사도들과 사귀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그 기록만이 사도행정 9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년이라는 그 기간을 바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행적이 담겨진 사도행정 9장에 나오는 행적과 비교해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이 다메색 이 다메색을 포함한 그 지역 뭐라고 했죠? 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이 3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바울이 행한 행적에 대해서는 보금의 그 전파와 함께 생겨났던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이 일대를 다니면서요 그리스의 보금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보금이 선포됐을 때에 그리스의 보금을 듣고 구원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땠어요? 너무나도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기뻤기 때문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예수 그리스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낳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문드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때요? 이 바레이사인들이 그것을 실게 하여서 야, 다시는 내 입으로 예수의 예자도 너 입에서 꺼내지 마! 라고 읍박지르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그냥 바뀔 정도로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에 의하면 바울도요 이 3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아라비아, 아라비아도 가고 그 안에 있는 도시였던 이 다메세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리스오의 어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3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매일 낮에는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오의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매일 밤마다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그는 나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오에서 덕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에 대한 그 믿음이 덕도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든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유가 했지만 어때요? 남들이 다 자는 새벽 미명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가졌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3년이라는 이 기간이 뭐와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했던 그 기간과 아주 일치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바로 바울도 역시 아라비와 다메세계를 보낸 그 3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시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배우고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도로서 온전히 거듭난 시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전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그 표현처럼 아라비아 지역과 다메세계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사도로서의 모든 훈련을 마친 그때에 바울은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던 그 이유는요 오늘 다시 우리 본문에 들어와서 18절과 사도행정 9장 26절을 보면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간 이유가 뭐냐면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과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친분을 쌓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단지 15일 동안 머물면서 오직 개바, 베드로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곱오만을 만나 친분을 나누게 되었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만나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을지 구태여 만나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 바울이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가 만난 사람이 베드로와 야곱오만 만나고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에는요 특별한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모든 바울의 얘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문제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뭐예요? 공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사도성에 대한 것이죠 우선 우리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오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을 구태한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리소인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도 부정을 하곤 하였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반까지도요 그 누구보다도 그리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위를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일생생활에 사람은 쉽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얘가 그리소인이 되었다? 장난해, 거짓말이야, 그런 척하는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마음까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후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베드로와 야구부를 만나 사귐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이 그리찬이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소를 통해 거듭난 진정한 그리소임을 바로 이 보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가진 사도직이 오직 예수 그리소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일부러 적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독성을 부인하면서 공격했던 그 내용 중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이 아닌 그냥 다른 사도들이나 아니면 또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그냥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사도직도 주고 안 써주고 막 그런 이단적인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때요? 동일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진짜 사도가 아니라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또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여서 그런 복음의 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열두 사도들을 갖고 있는 그 조건을 하나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사도와 15일 동안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도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사도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자신은 사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담대하게 갈라데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더 이상 그런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미혹하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마, 빠져들지 마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15일을 지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는 그 말씀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이 수리아라는 것은 팔레스틴의 북동쪽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그 지역으로 수도인 안디옥을 비롯하여서 다메색을 포함한 그 지대 일대를 얘기합니다 수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남쪽으로는 지중해 또 동쪽으로는 아마누스 산맥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는 타우루스 산맥에 둘러싸인 이 소아시아의 남동부 그 지방으로 이 길리기아의 그 주요 도시에는 다소 바로 바울의 고향인 이 다소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정을 다시 동일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정 9장을 보면 거기서 기록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해 사료로 갔다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로 갔다라는 그 기록과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다르냐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기록은 바울이 어떤 연대적인 시간적인 그 순서대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가까운 그 순서를 적은 것으로 수리아가 어때요? 이 길리기아보다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쓴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문 15일 후에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한 것은 바울이 잠시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 외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살아가는 다른 사도들과 전혀 접촉한 적도 없고 다시 그들과 만나려고 접촉할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결코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너 사도들한테서 사도직을 받은 거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도직을 받은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또한 22절부터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말을 덧붙여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와 안에 있는 유대의 교위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유대에 있는 교위의 성도들은요 그 중에 베드로, 야고, 이 두 사람 외에는요 이 사도 바울, 바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우리가 성화에 보면 바울이 이제 머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냥 유명한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는지 키가 컸는지 도대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그 교회들과 그 성도들은요 이전에 그리스와 그 교회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피빡하고 박해했던 이 사울이란 사람이 지금은 회심하여서 그리스와의 그 복음을 전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를 얻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 말을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누가 고문 15장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이라 나는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요 예수님을 그 세주로 믿고 난 후에 행했던 자신의 그 변화된 삶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아 그리스오인이 된 것과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받은 것이 모두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는 그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 있죠? 구원 간증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이 구원의 간증의 그 중심에는 우리가 아니라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구원의 그 간증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또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로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정확히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요 우리 자신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전인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구원의 간증과 우리의 삶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그 복음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사명이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영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날마다 복음과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멘